19주년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여름방학 이벤트가 진행이 될 예정이죠. 여름방학 이벤트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모두 알다시피 시그너스 리마스터입니다. 2008년에 출시한 시그너스는 2013년에 개편을 한 번 했었고 거진 10년 만에 리마스터가 진행이 될 예정이죠. 무언가 리마스터가 진행이 된 것을 생각해보면 스킬 이펙트, 스킬 범위, 데미지가 변동이 되었고 컨셉을 강화하거나 개편하면서 각 직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었죠. 물론 짧은 시간에 14개의 직업을 손보다 보니 잡음이 많았지만 시그너스는 기간도 길고 직업 개수도 적으니까 기대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그너스 직업들이 이제 어떻게 바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소울마스터의 단점은 크게 두 가지 운영진이 직접 언급한 강제점프와 요즘 메타에 어울리지 않는 지속형 딜링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메이플의 보스전은 짧은 시간에 많은 딜을 넣는 메타였지만 바인드의 평준화를 선언하면서 이 메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소울마스터의 극딜 스킬들은 그 잠재력을 모두 쏟아내기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셀레스티얼 댄스는 쉽게 생각하면 섀도우 파트너와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잔상이 나의 스킬에 반대되는 컨셉으로 공격을 하죠. 30레벨 기준 70초 지속 스킬에 150초 쿨 스킬입니다. 엘리시온도 30레벨 기준 40초 지속 스킬이고 180초 쿨타임이에요. 그런데 셀덴과 엘리시온의 효과는 서로 중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110초 극딜 시간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죠. 소울마스터의 무적기 소울 이클립스도 30레벨 기준 40초 지속에 180초 쿨타임입니다. 스킬을 한 번 더 누르거나 40초 지속이 끝이 나면 일식이 폭발하면서 피해를 주는 스킬이죠. 이 폭발 데미지를 위해 스킬을 사용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시드링과 앰버링크를 사용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모험가 리마스터를 할 때 5차 스킬들은 잘 건드리지 않았단 말이죠. 비숍의 리브라가 가장 크게 바뀐 편에 속하고 보마의 퀴버 풀버스터와 신궁의 카트리지는 호밍이나 잔류와 같은 전투 패턴 강화 바이퍼의 라이트닝 폼 이 정도가 개선, 개편이 된 스킬이고 캐논 슈터의 코코볼이 어떻게 보면 딜 압축을 해준 스킬 중에 하나인데 소울마스터는 딜 압축이 필요한 스킬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개편을 할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는 강제 점프인데요. 운영진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만큼 이 컨셉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 점프를 없애고 해와 달 컨셉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는 사냥, 달은 보스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네요. 메이플스토리는 파티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시너지, 보조 역할과 보스에게 딜을 넣는 메인 딜러 이렇게 두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플레임 위자드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직업이죠. 메인 딜러 차리를 차지하기에는 애매하게 딜이 약한 느낌이 있고 플레이는 보조 역할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지만 완벽히 파티원들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직업을 데려가는 게 더 좋죠. 버닝 리전이라는 스킬을 사용하면 장판이 생기고 그 위에 서있는 유저들은 데미지 60% 증가와 공격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메카닉의 서포트 웨이버는 방무 10%, HP 회복, 최종 데미지 15% 증가 옵션이 붙어있고 은월의 분혼격참도 최종 데미지가 증가하죠. 배틀메이지 오라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버닝 리전은 장판형 스킬에 쿨타임까지 가지고 있으니 딜링을 함에 있어서 파티원들의 포지션을 강제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멘탈 플레임 스킬은 오비탈을 사용해야만 마력 증가 효과를 받고 MP 수모량을 극심하게 만드는 스킬 로직, 체력 비례나 상태 이상을 막지 못하는 플레임베리어나 쓸모없는 하이퍼 스킬인 드래곤 슬레이브, 여러모로 5차전 스킬들의 손볼 구석이 많은 직업입니다. 이번 리마스터를 통해 메인 딜러의 자리를 잡아나갈지 보조의 역할을 잡아나갈지가 기대가 되는 직업입니다. 윈드브레이커의 개선안을 찾아보고 들어보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의외의 말을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윈드브레이커는 평딜 직업이죠. 평딜 직업은 현 메이플 메타와 정반대에 있다고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윈드브레이커도 짧은 극딜기 쪽으로 외치지 않을까 했는데 평딜 직업이지만 몇몇 개선들을 받으면서 좋은 궤도에 올라온 것 같고 극딜 직업으로 바뀌면 플레이 스타일이 바뀔 것 같다는 의견과 그래도 현 메타에 맞게 극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극딜기를 원하는 유저들과 현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유저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많은 윈브 유저들이 말하는 개선안으로는 볼텍스 스피어의 생성 위치와 윈드워크 숨돌리기, 무적기, 사냥기 정도로 좁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냥기에 대해서는 리마스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페어리턴이 더 선호되는 시점에서 리마스터를 진행을 하면 스파이럴 볼텍스를 삭제하고 페어리턴을 강화하는 형태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로 인한 코어 강화 시스템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신군 같은 경우에는 없어진 코어를 다른 코어로 대체해준 사례가 있는 만큼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트워커의 점샷, 점프샷을 해야 DPM이 상승하는 컨셉은 많은 나와 유저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유저들이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보스전 메커니즘을 손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퀸터플스로우와 래피드스로우는 잡몹이 있으면 보스에게 D 들어가지 않습니다. 타직업 보스 주력기와 극딜기의 편의성 패치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패치가 진행이 될 것 같고 서번트 익스텐드는 멍청한 인공지능에 대한 패치와 쉐도우 스피어의 그림자 창에 대한 프레임 드랍과 보스가 구석에 있을 때 발동하지 않는 버그 여전히 많은 수의 버프들을 조절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점프샷에 대한 부분은 타직업 유저인 제가 말하기는 조금 그런 게 타직업이 보면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나오를 키우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애야 한다와 조금 손을 보자 의견이 갈린단 말이죠. 예전에 거리 컨셉이었던 신군 같은 경우에도 아예 없애자는 유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조금 손만 보자라는 의견도 간혹가다 있었습니다. 저도 거리 시스템을 체념하고 그에 대한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다른 직업이 보았을 때 거리 시스템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싹 바뀌는 게 낫습니다. 컨셉을 아예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스트라이크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연계와 선입력 시스템은 패치를 진행하면서 후디를 줄이고 캔슬 기능이 생기면서 꽤 괜찮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극딜기나 다른 자잘한 문제들은 손봐주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요. 특히 연쇄라는 스킬은 연쇄 공격 시 최종 데미지 20% 증가 효과이지만 버프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연계가 끊기고 나면 효과를 받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연계를 시작하는 최초의 스킬은 최종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뇌전 스택의 로직을 손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뇌전 스택이 쌓일수록 박무의 수치가 올라가는데 교화탄이라는 스킬을 쓰면 스택을 소모하면서 박무 수치가 내려가게 됩니다. 오차 스킬들 교화탄 뇌신 창격 창래 연격 신뇌 합일들의 효과는 그 자체로 딜량이 낮거나 딜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조건발동이 어려운 스킬들입니다. 그러나 소울마스터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차 스킬을 크게 바꿔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여주는 쪽으로 패치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연세와 뇌전 스택의 불필요한 리스크를 없애주는 쪽으로 말이죠. 가드를 이용하는 컨셉을 가진 이 직업은 직업 소개나 스킬 설명을 보면 파티원을 보호하는 탱커의 느낌이 강하게 들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는 살짝 의문입니다. 로우 아이시스는 파티원을 보호하는 스킬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최종뎀을 최대 33%까지 증가시켜주는 스킬이기에 파티원과 나 자신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만들고 가드 스택에 따라 데미지가 달라지는 클라우솔라스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지만 처참한 딜량을 가졌습니다. 과도하게 많은 방어 유티를 애매한 딜량에 조금 분배하고 가드의 컨셉을 유지하면서도 가드에 크게 의존하는 시스템을 조금 손보는 쪽으로 리마스터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험가 리마스터 때 오차 스킬들의 변동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시그너스의 오차 스킬도 거의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박힌 직업들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 시그너스 기사단은 날개를 받고 날아오를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